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마리 다 먹을 수 있을까? 무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저는 요새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먹방을 잘 못찍었는데 이번에 티바 두마리에서 양념치킨 간장 꿀치킨 그 다음에 어쩔 만두 세트가 나와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시켰어요 두가지 만두가 10개 들어간 어쩔 만두 세트 이건 살짝 매콤하고 이거는 일반 만두 같은데 제가 서울에 사는데 서울은 어제는 비가 오고 오늘은 종이 흐리더라구요 비는 오진 않은 것 같은데 날씨가 요새 좀 따뜻해져서 나들이 가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저도 2월 달에 걸려가지고 한동안 목이 진짜 아팠어요 다행히 고열은 없고 많이 아프진 않은데 목이 많이 아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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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간장치킨 그 다음에 양념치킨 한마리 한마리인데 제가 원래 치킨 혼닭은 하거든요 1인 1 딱 하는데 오늘 밥을 지금 6시가 넘었는데 아침밥 점심밥을 안 먹고 그냥 요거트 하나 먹었어요 공차 신메뉴로 이제 요거트 큰게 나와서 그거 하나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 먹을 것 같아 맛은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뭘 음 음 음 질쓰 음 음 소스가 아주 잘 배어있는데 과하지 않아서 되게 맛있는 거 같아요 음 음 양념 소스 맛있다 양념 소스 양념 소스 양념 소스 참 행복한 주말이에요 양념 소스 양념 소스 양념 소스 양념 소스 이 부분은 이쁘게 먹으러 가고 싶어요 이 부분은 흑이들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얼굴로 넓은 물에 넣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삭이들이 많이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과에 넣은 김치즈가 너무 잘라요 고춧가루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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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삭아삭 이렇게 면을 뉴스에 부쳐 먹을 수 있는 게임이 정말 좋아요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굿 sen 와 이거 소스에다가 밥 말아 먹으면은 밥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와 견과류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뼈가는 빨래까지 잘 먹으면 양념 치즈! 매콤한 길이 매콤한 콜라 매콤한 딸기 매콤한 한입 탕수육 쭈쭈쭈쭈 달리 쭈쭈쭈쭈 쭈쭈쭈쭈 이 맛은 조금 더 맵지 않았네요 면은 그냥 먹으면 엄청 짙어요 맛은 좀 더 많이 먹어요 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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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아니었어요 면은 면이 면은 면이 낯을 때 면은 면이 잘라요 면은 면이 면은 면을 먹어요 면은 면이 면이에요 이렇게 먹고싶은거죠? 불쌍한게 너무 맛있어 다 먹었고 다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상한 것보다는 맛이에요 너무 멍게 잘 어울리네요 시원한 연결된 소리도 Dan D 요리는 맥톡 wicht이상 찰칵 소스 진짜 맛있어 꿀간장 치킨 고춧가루 국물이 되었네요 대충 고소하고 드디어 먹어서 고기도 먹어요 국물은 나중에 먹으러 가고 있어요 국물이 너무 많이 먹어요 국물이 너무 맛있었죠? 국물이 너무 맛있었어요 국물이 너무 맛있엉 국물이 너무 맛있었어요 국물이 진짜 맛있다 국물이 너무 맛있엉 와우 꿀 떨어진다 꿀 떨어진다 꿀꿀꿀꿀 응 이런 느낌의 맛은? 비주얼 맛있다 맛있다 잘 어울렸다 이게 지금의 맛은? 마요네즈 치즈가 정말 맛있었다 치즈가 많이 남은 맛인데요 치즈가 많이 남아있는 맛은?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렸다 치즈가 너무 맛있다 식이예요 그 지면 이 연습을 시작했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